아 명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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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린 친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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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만 얘기할래 응 응 아 기분 좋은 일 있어 기분 좋은 일 있어 틀음 했는데 고기 맞나 아니 명훈이 군대 면회 갔을 때 생각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선인들한테 윙크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명훈이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 명훈아 선인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영영 못 잊겠다고 영광이라고? 나 영창가라고 너네 덕분에 내가 전과가 생겼어 어떻게 생각하니 어디가 아니 어디가 명훈이 너 혼날래? 너 왜 울어? 왜 울어? 얘가 나 좋아하잖아 미쳤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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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제 친구들이랑 있다가 나 마주쳤을 때 친구들이 나한테 귓속말 했지? 대체 뭐라고 했길래 네 얼굴이 빨개진 거야? 혹시 여친이냐고? 애인이냐고? 큰형이냐고 아 평소에 전투알을 신고 다니지 왜 그걸 신고 다니니? 너 그거 어디서 난 거니? 야 왜 머리 잡고는 왜 도는 거야? 왜 앉아? 얘들아 축하해줘 나 썸남이랑 1박 2 여행 갔다 왔어 잉 부러워 잉 부러워 잉 부러워 잉 다물어 누구냐고? 안 물어봤어 지창욱 아니 물속에서 놀다가 내가 머리를 촥 젖히면서 나왔더니 완전 넋이 나간 얼굴로 나한테 이러는 거 있지? 우와 이거 실화냐? 우와 이거 실화냐? 우와 이거 피라냐? 씁 씁 씁어네 그냥 말할 때 빼고는 입을 열지 마 약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되게 싫어한다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음식 씹어 먹었어? 아니 내가 캠퍼스를 거닐다가 책을 떨어뜨려서 손을 받아 책을 딱 주우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그걸 주워주는 척 하면서 내 손목을 탁 잡는 거야 그리고 뭐랬는지 알아? 우리 통했나봐요 통했나봐요 통 편가봐요 스읍 씁 민경이, 넌 글래머러스하니까 탱크탑 입고 나와. 넌 나인이 예쁘니까 시술 입고 나와. 넌 다리가 예쁘니까 핫팬츠 입고 나와. 니네 따라 나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